자 2020년도 9월 22일 오후 3시 입니다 자 오늘 짱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서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제 종합주가 가요 뭐 2420포인트 30포인트 이렇게 넘어갈 때죠 2425 27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요 구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2425를 돌파를 하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더이상 치지 못하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종합주가가 급락이 올 것이다 제 예측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구요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장에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 코스피 2300까지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내드렸고요 저희 카페 회원님이 지금 인버스에 다가 투자를 해서 오늘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아까 제 글을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쁨님 오늘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러고서 아 제가 좀 사리가 들려 가지고요 자 예측이 제 예측이 한번도 안 틀리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험 분석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뭐 지금 네이버 검색이나 백날 걷어 봐야 들어가서 봐봐야 종합주가가 저처럼 이렇게 미리 2300포인트 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아 이놈의 사리 때문에 자 이제 오늘 장에도 제가 예측 드렸던 것대로요 단 한번도 시험 분석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 다섯 번째 시험 분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드리고 있는데 자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오늘 결국은 2323.58을 바닥을 찍고요 지금 2330 라인까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는데 자 추가 상방을 한다라고 해도요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30분 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는 건 불가항력이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하실 것은 자 내일장에 내일장에 종합주가가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느냐 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 자 오늘 이제 야간장에 미국 주가가 무조건 반동 구간이 와야 된다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해 드렸고요 앞서 오전장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측을 해 드린 것대로 자 한번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업로드를 제가 계속 아침서부터 해 드렸는데 자 어제장에 어제장서부터 제가 2300포인트를 조심해라 조심해라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자 이게 어제입니다 9월 21일날 코스피 2300포인트 깨지나 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해 드렸고 제 예측대로 지금 깨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최저가가 2323.58포인트 인데요 여기를 깨... 아 참 죽어 왔네 자 방송 녹음하기 전에 사리가 걸려 가지고요 자 2300포인트를 내일은 깰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주 내일 2300포인트가 깨지면 어떡하냐 자 이거에 대한 시험 분석을 제가 미리 예측을 해 드릴 텐데요 오전장에 이따가 장 마감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외선물 동영상을 제가 아침 8시 30분에 다 녹음을 해 놨습니다 오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오늘 야간장에 해외선물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오늘 야간장에서 미국장이 회복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하고 만약에 주가가 빠져서 끝낸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2300포인트를 그냥 무참하게 깨고 급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장이 무조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는 다음엔 내일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을 때 내일 2300포인트도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미국 주가가 그만큼 오늘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 오늘 미국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오는 무조건 푸스닥 푸스닥 자 뭐야 s&p가 아니라 나스닥이 주포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아침장에다 시향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측 드린 것대로요 지금 2300포인트 깨지나 어제서부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2427포인트였을 때 저희 카페 회원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일 2300포인트 까지 주가가 빠지는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그마치 130포인트 가까이 급락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지지난주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짱이 계속 디커플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속이는 놈들이 있다 그놈들이 뭡니까 바로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아 또 이런 얘기하면 안되고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하고 금융기관 그리고 두번째 언론기관들 여러분들 동학개미 그다음에 서학개미 운동 갖고 계속 바람잡아서 테슬라 그리고 니콜라 뭐 이래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주머니 돈을 뽑아 먹은 놈들이 있지요 그게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수많은 유튜버들 그리고 유튜버를 휘젓고 다니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났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 자 그리고 증권방송 tv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전 재산을 지금 탕진당하고 있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이렇게 주가가 뭐 코스닥이 급락을 하니까 지금도 뭐 증권방송 tv에서 계속 뭐 테슬라 이야기 하면서 장기로 분할 매수하는게 답이다 물론 장기로 분할 매수하는게 답이지요 장기로 그냥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매번 여러분들이 그냥 주워 담으시면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천만원이 있으면 천만원 몰빵 터트리지 이렇게 급락 터질 걸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100만원어치 사놓고 900만원 남겨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확률적으로 개미들은 없습니다 무조건 몰빵이에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라고 해도 분할 매수할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탱이 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2300포인트가 주가가 빠지면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미국장이 오늘 무조건 야간장에 상승하지 않으면 내일이 중대 변곡 구간입니다 자 무조건 미국장이 올라서 끝나야 돼요 올라서 끝나지 않으면 내일장에 잠시 기술적으로 하방압력이 온다 라고 해도 2300포인트를 지지를 받고 무조건 반동권이 올 텐데요 자 그렇지 않고 미국장이 크게 하락 압력을 받고 만약에 주가가 깨졌다 그러면 이건 예측입니다 미국장이 추가 하방압력이 강하게 왔을 경우에 우리나라 주가가 내일 종합주가 2300포인트를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 실시간 시향분석 아침장에서부터 내일 내일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6탄째 지금 종합주가를 시향분석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댐 하나 남았다 마지막 금융댐 하나밖에 안 남았다 2300포인트까지 깨질 것이다 깨질 것이다 폭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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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측이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안 틀립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이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코스피 코스닥 해외선물 예측을 한 거를 몇 달치를 다 보십시오 하루에 보통 7개 8개 많으면 10개를 분석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몇 달 동안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시향분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시향분석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은 언론기관들 자 유튜브에서 제일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권채널들 그리고 한국경제TV라든가 이런 언론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머니를 피눈물 같은 돈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서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그리고 바람을 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계속 뽑아먹고 있다라는 거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시장엔 사기꾼들이 지천이고 힘있는 놈이 힘없는 놈 주머니 돈을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향분석을 해드리면 내일 2,000포인트 2,300포인트가 깨지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자 내일 오늘 야간장에 주가가 빠져서 내일 만약에 하락장이 오게 돼서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저는 얼마까지 주가가 빠진다라고 예측을 하는가 2,220포인트까지도 가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자 이것은 1위 이번 주 전체 시황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내일 2,300포인트가 깨지느냐 못 깨지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향배가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2,300포인트가 깨져서 다시 회복을 못했을 경우에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2,220포인트까지 가방을 잡고 포지션 전략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미리 이번 주 오늘 화요일인데요 화수, 금까지 이번 주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야간장 흐름을 잘 보고 그리고 내일 2,300포인트를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보고 난 다음에 하방 압력이 강하게 와서 2,300포인트를 깼다가 자 이 선이 2,3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300포인트를 깼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이 오더라도 2,300포인트를 못 넘어가면 저는 하방을 2,200까지 보고 하방 포지션을 보고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제 예측이 틀리길 바라요 틀리길 바라는데 미국장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장은 무조건 반등 구간이 와야 됩니다 자 반등 구간이 와서 제 예측이 안 맞길 바라구요 안 맞길 바라구요 만약에 만에 하나 미국장이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서 추가 급락이 온다 라고 하면 저는 이 포지션을 내일 전략을 짜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구요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측대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는 오늘 미국장 야간장에 달렸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구요 제 예측이 한 번도 안 틀렸는지 틀렸는지 여러분들 일일이 발품을 파세요 발품을 팔아서 제가 지난 몇 달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루에 시황분석을 하루만 딱 한 번만 내는 게 아니라 오전장에 네 번 다섯 번 오후장에 두 번 세 번 많을 때는 하루에 열 번씩 제가 시황분석을 내드렸는데 하루에 열 번 일곱 번 여덟 번 적으면 다섯 번 이렇게 시황분석을 내드렸는데 단 한 번도 제 예측이 지난 3개월 동안에 틀린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데 돌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 밭다리 잡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여러분들은 선물옵션 시장에서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인버스에서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돈을 보실 수 있다 발품을 파시기 바랍니다 자 제 채널 이름이 뭡니까 제 채널 이름이 해외선물 국내산물 코스피코스닥 예측정보 아닙니까 제 예측은 하루에 열 번 많으면 열 번 적으면 최하 다섯 번 이상 시황분석을 내드리는데 단 한 번도 제 예측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그리고 몇 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서 거의 다 흘러가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권이 왔는데요 반등권이 온다고 해도 뭐 뭐 뭐 그냥 게임 끝났다 라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시황분석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시황분석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큰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감사합니다.